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즈하모니 1 두 번째 시간 한번 저희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검은 건반과 흰 건반 그리고 임시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검은 건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잠깐만 복습을 해보자면은 모든 흰 건반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규칙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검은 건반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건반이 두 개가 연속되는 음들에서 두 개가 연속되는 음의 왼쪽에 있는 음을 우리가 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옥탑으로 넘겨질 때는 바로 우리가 8개의 음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이 나온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얘기고 오늘은 그 사이에 있는 바로 이 검은 건반들이 어떠한 음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검은 건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그림을 볼 텐데요 지금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피아노에는 검은 건반이 보이지 않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빠지게 되냐면은 이 피아노를 봤을 때 어 이거 무슨 음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음을 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흰지에 있는 이걸 보고 요게 무슨 의미겠다 요게 무슨 의미겠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검은 건반이 필요하겠죠 제가 여기서 검은색 볼펜을 잠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건반이 이 사이에 있다면은 아 이게 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또 이렇게 해보면은 이 모든 음 들에 대한 우리가 기준을 알 수 있겠죠 이러한 검은 건반은 반드시 필요하고 검은 건반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임시표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임시표의 이름을 잠깐 보자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샵 이거는 내추럴 이거는 플래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각자의 인제에 따라서 얘는 음을 올리고 얘는 모든 음을 제자리를 돌아가게 하고 이 음은 음을 내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린다는 건 전부 다 반음 단계로 내린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모든 음은 온음과 반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추럴은 유일하게 모든 건반을 흰색 건반만 다 치게 된다는 거를 염두해 주시고요 이 샵과 플랫은 흰색을 치기도 하고 검은색도 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배웠었죠 C, D, E, F, G, A, B, C 자 먼저 우리가 알아볼 거는 바로 이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관계인데 이 C하고 D를 잠깐 보게 되면은 C하고 D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검은 건반이 있죠 자 색깔을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검은 건반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검은 건반이 없죠 여기도 검은 건반이 안 보이고요 자 이처럼 검은 건반이 있는 것과 검은 건반이 없는 게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온음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관계를 반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샵을 붙인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이 반음을 올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C를 치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음을 쳐서 C샵이라는 음이 치게 되고 이 소리는 이거와 같습니다 이게 C샵 음이고요 이건 C, C샵 이렇게 반음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D 위에 있는 거는 D샵이라는 음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E도 됩니다 F는 E샵과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F위에 올라간 E음 역시도 F샵 G에 올라간 E음은 G샵 A위에 올라간 E음은 A샵 그리고 B 옆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B샵이란 이름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샵에 대한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생각한 흰 건반에서 바로 위에 있는 또는 옆에 있는 걸 치면 됩니다 검은 건반이 있으면은 검은 건반으로 올라가면 되고 흰 건반이 있으면은 옆에 있는 흰 건반을 치면 되는 게 바로 이 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샵은 반음을 반음을 올린다 라고 해프 스텝 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반음 단계로 올린다는 게 바로 이 샵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아무래도 이 플랫인데 플랫은 이거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플랫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연지 반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 있는 B라는 음부터 볼 텐데 B 역시도 내려서 B 플랫이 되고 A 역시도 A 플랫이 됩니다 G 역시도 반음을 내려서 G 플랫이 되고 F 역시도 F 플랫이란 의미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E 여기 있는 것도 E 플랫 D 역시도 D 플랫 C 역시도 C 플랫이란 의미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음들을 우리가 내릴 경우에는 바로 이 플랫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플랫은 그래서 half, step, down이라고 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반음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피아노에서 흰 건 반음의 밑동을 딱 자른 다음에 여기를 자르고요 이 윗부분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음이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B의 옆에 거 A의 옆에 거 G의 옆에 거 F의 옆에 거 E의 옆에 거 D의 옆에 거를 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플랫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음을 잠깐 들어보면은 B가 있는데 B 플랫은 A는 A 플랫 G는 G 플랫 F 역시도 E E 플랫 D D 플랫 C C 플랫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달라지죠 자 도레미 파 솔라시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면은 이거와 이거와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상당히 좋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인하모닉 스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음을 내는 겁니다 다른 이름 다른 이름 같은 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거든요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잠시 보여드렸는데 바로 가장 쉬운 게 바로 이 C와 B 에서 올린 B 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F와 E가 있는데 E라는 음은 F 플랫이 되기도 합니다 E 역시도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음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인하모닉 스펠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샵에서 플랫에서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C에서 올린 음이 C 샵이 되기도 하고요 D에서 내린 음이 D 플랫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인하모닉 스펠입니다 그래서 다 해보면은 D에서 올린 거는 D 샵 E에서 내린 거는 E 플랫이 되겠죠 그래서 F에서 올린 거는 F 샵 G에서 내린 거는 G 플랫 G에서 올린 거는 G 샵 A에서 내린 거는 A 플랫 A에서 올린 거는 A 샵 B에서 내린 거는 B 플랫 과 같은 음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인하모닉 스펠링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름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하지만은 같은 소리가 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C에서 올린 음과 D에서 내린 음은 같다 같은 이걸 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올라갈 때는 C 샵이 되고 내려갈 때는 D 플랫이 됩니다 이게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올라가면 샵 내려가면 플랫 그래서 음의 방향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기타가 있는데 기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하모닉 스펠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는 기본적으로 6줄이 돼 있는데 E부터 시작해서 E까지 갑니다 그래서 E는 지금 표시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걸 확대 확대 소리 잠깐 보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여기도 E면 여기가 F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G가 됩니다 왜냐하면 E하고 F는 반음이고 G하고 F하고 G는 온음이 되거든요 이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반음 온음 그러면 이 사이 역시도 F의 샵이 되기도 하고 G의 플랫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A가 있으면 A와 B는 온음이거든요 이건 오픈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A샵이 되기도 하거나 B의 플랫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C가 되고요 우리가 이건 도 도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아노인 도보다 옥타브가 낮은 도가 됩니다 이건 C3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역시 또 B의 샵이 되기도 하고 C가 되기도 한다는 거 이러한 인하모닉 스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건반을 보시면서 건반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름 그리고 이름에 딸린 번호들까지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음악을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번째 에피소드 흰 건반과 검은 건반 그리고 임시표 인하모닉 스펠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온음과 반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